2. 3. 4. 4. 5. 5. 5. 6. 그래, 진아. 늘 손을 잡으셔. 네, 맞아요. 그래, 진아. 오! 굿모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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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주니! 이렇게 앉아. 그리? 어머머. 오늘도 역시 패션이 남다르십니다. 근데 잘 잤어? 어, 아주. 잘 잤지, 고단하게. 마미는 막 코를 걸고 그냥. 와우! 그릉그릉 하더라고. 그러니까 굉장히. 내가 그렇게 그릉그릉 할 사람 아닌데. 아니, 근데 너무 무서운 게. 유성이 아빠가 항상 그 얘기를 해. 내가 코 굶는다고. 오, 그래?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. 그럴 수도 있지. 그럴 수도 있지. 난 마미가 코 골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. 어머머. 그렇지. 나는 굉장히 좋아. 왜 그런지 아니? 어, 왜? 마미가 잠을 못 자잖아. 근데 코를 드렁드렁 걸면은 이야, 이 사람이 자는구나, 진짜. 그렇지. 내가 그 표현이 안 좋다, 드렁드렁. 표현이 안 좋긴 뭐 그럴게. 내가 그 흉내를 꼭 같이 내려고 노력하는데 뭐. 뭘 해봐. 그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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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우셔. 뭐, 카나다에 있는 것보다 정말 100배가 낫지. 사실. 동기여age. 여기 사는게. 그렇네. 별로 당신 혼자 아침에 이렇게 꼴꼴 대고 웃었어? 그렇구나. 아니 지금 두 분만 같이 살았을 때 하고 그리고 그러나 이제 나도 딸도 같이Hold. 너무 이렇게. 하나도 그게 하루하나ńsk도 분위기가 다른 리가. 튼은 웃음이. 그런게 admitting 하던데IX 내 쥐무나여! 그 진짜 웃는 trzeba잖아! 아직도 실감을 못 느끼는 거였죠. 진짜요? 아직도 실감을 못 느끼는 거였죠.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일어나면 부모님이 여기 와 계시는 거 맞지. 너무나도 신기해요. 여기서 집에 CCTV를 해놨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우리 집을 안에도 보고 밖에도 볼 수 있게끔. 아유 이게 내가 살던 집이 여기 있구나 하고 말이죠. 아주 아쉬워해요. 오히려 그거 보여주지 말아야 되겠어요. 너무 마음이 자꾸만 그리로 간다는 것이 그게 좋은 거 같잖아요. 근래에도 항상 생각했던 게 부모님이 혼자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식구들이 없잖아 캐나다에. 식구들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엄마는 김장철이었을 때. 그랬지. 네 엄마가 지금 김장 하셨다 했다. 김장을 한다고요? 아니 지금 식구들이 없는데 그래도 한다고 맘이 나. 무슨 김장을. 왜냐하면 김장 할 때 그 기분은 꼭 그 한국에서 어렸을 때 자라면서 김치를 무지하게 많이 담갔거든. 김치 하려고 그러면 500포기를 했어. 추억이 들어왔어. 우와. 진짜요?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도와줘. 다 도와주지. 진짜? 500포기. 잔치니까. 맞아요. 김장 할 때가. 네. 대단하다. 그러니까 엄마가 바로 이런 추억들 때문에 어 맞아. 지금도 와서 그렇게 김치를 나눠드릴 사람들도 없는데도 캐나다 집에 가면 그 지하에 있는 냉장고가 냉장고에 꽉 차있어. 김치만 가득. 거기에 김치 종류가 또 틀리지. 틀리고. 깍두기. 총각김치. 배추김치. 배추김치. 물김치. 오이지. 오이소배기. 맞아요. 그러니까 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실 때. 맞아요. 55년동안 사는데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. 김치 많이 담그잖아요. 끝났어. 그러고 나서 또 글로스리스토어에 가서 김치들이 막 푸릇푸릇하게 있는 거 보면 또 사고 싶어. 그래서 다리가 막 이렇게 오므노므라. 정말 다리가 떨려. 또 사고 싶은데 그래서 뭐라 그럴 것도 같고 뭐라고 말 안 그러면 사겠더라고. 여기 지금 한국에 계신다는 게 자꾸만 실감이 안 느끼는 거야. 그럴 거라고. 그래서 그 30년동안 못 태워 온 거. 다시 채우고 싶은 마음도 많고. 근데 내가 항상 내가 로망으로 생각한 게 항상 김치철이 지금 30번이나 오고 지나갔다고 김치철이. 김치철이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. 그러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. 그러니까 뭐 우리 식구끼리 김장해러 간다.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해 한국에서. 그러면 나는 참. 그걸 못 하니까. 한국에 그러니까 가족끼리. 이게 김치를 만든다는 게 사실. 너무나도 뜻깊은 그런 날들인데. 항상 그게 그런 날이 올까. 우리도 그런 날도 좀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. 이제. 그리고 지금이 또 김치철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담그지를 못 해가지고. 사실은. 나도 꼭 언젠가는 배워보고 싶었어.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담가보면 되겠네. 그렇지? 아빠도 오늘 시간이. 그럼. 다른 일 없어? 네 굉장히 행복하죠. 그럼요. 또 같이 모든 걸 갖다가. 이렇게. 집에서. 이렇게 손 맞춰서 한다는 것이. 그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겠습니까. 맞아요. 이야. 처음 배우는 거구나. 네 처음이에요. 그럴 수 있어요. 너무 부러운 거예요. 정말로. 어느 집에. 귀찮다. 이번에 긴장한다. 이런 얘기 들으면. 저는 그 귀찮은 게 아니고. 너무 같이. 부러워.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. 아 그러면 재료수부터 우리. 재료. 그러면 무가 필요하고. 무. 무. 그리고 배추. 절인 배추가 있으면 더 좋고. 오 더 좋고.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. 절인 배추. 그 다음에. 파. 생강. 파. 마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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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또. 찹쌀가루. 아. 찹쌀가루. 그 다음에. 찹쌀가루. 찹쌀가루. 그리고 거기 한 가지 뭐가 또 있는데. 내가 그 이름을 몰라. 뭔데. 배추에 들어가는 거야. 배추김치. 양념. 배추김치에 들어가는 그냥. 저기 뭐야 그. 야채. 야채. 야채 같은 건데. 갓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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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갓이다. 어머 내가 지금 소름 끼치는데. 그래. 왜 내가 그거를 알지. 그러게 말이야. 갓. 갓. 내가 알 이유가 없거든. 그 때 말이야. 어떻게 갓을 하니. 근데 엄마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. 엄마가 손짓만 어떻게 하면은. 내가 엄마가 뭘 생각하는지를 알아. 근데 유성이 아빠 되어서도 그렇대.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똑같아. 내가 이상하게. 무슨 죄를 졌는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. 무슨 죄를 졌는지. 희연해. 약간 보면은. 주은 씨가 그죠. 엄마보다 아빠 쪽을 좀 닮으신 것 같아요. 딱 그거 느꼈어요. 왜냐하면 주은 씨는 아빠랑 딱 한 팀 같고. 우리 민수 오빠는 엄마랑 한 팀 같고. 2대2 딱 타이틀 매치처럼. 딱 그게 맞아요. 그러니까. 그래서 화합이 잘 되고 잘 사시나 봐요. 나도 모르게 엄마 닮은 남자를 찾게 됐나 보다. 그럴 수도 있죠. 그럴 수도 있죠.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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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